어떻게 차밍주 어디 어디로 가? 아 뭐야 나는 절로 간다 잠깐만 이거 못가다 아 근데 진짜로 아 그 한소도 좀 배달됐으면 좋겠어 한소 주문해가 배달되지 않냐 한소? 안돼 안돼 대학교 같은 데는 주문되는데 아 그 여기는 여기는 주문해 놓고 가서 내가 피껏만 하면 돼 뭐야 한소 금방 만들잖아 아이템 아이템이 아니라 음식 막 가끔 막 튀김 들어간 거 있으면 오래 걸려요 아 응 근데 한소 나 10분 이상 걸린 거 못 본 거 같아 그치 패스트푸드야 거의 한소 또 오지게 오래됐어 그때 초등학교 때 나온 건데 어 맞아 나도 또 아 초등학교 때 있었으니까 보호 형은 아 보호 형 때도 있었어 초등학교 때? 아니잖아 보호 형 때는 아니 형님은 그때 진짜 도시락 싸고 다녔 보호 형은 국민학교 아니야 근데? 어 그치 보호 형은 벤또지 그냥 보호 형은 국민학교 아니야? 아 진짜 죽인다 아니 근데 형님 아니 근데 형님 그 뭐냐 도시락 싸갔어 안 싸갔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싸갔지 당연히 아 그래요? 아이고 달고마 달고마 사내 만 만 만 아 근데 요즘에는 아이고 만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 반반이야 급식실이 있는데도 있고 달고마 정말 진심으로 나는 둘 다 그렇게 먹었어 아 급식실 안가봤어 한번 나는 항상 급식실 가서 먹거나 아니면은 그 저기 업체에서 나와서 먹었었는데 도시락 업체에서 도시락을 싸왔어 학교에? 아 아 예비군 예비군에서 주는 것처럼 그 어 노란색 그 무슨 플라스틱통 같은데 그 국하고 반찬하고 밥하고 그렇게 해서 세 개씩 들고 가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와 야 나도 난 난 급식충 아 급식실 이어가지고 아 진짜 급 급당이 제일 좋아하는데 그 봉사 시간 받고 밥도 제일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개꿀 급당이 뭐야 급식실? 급당이 뭐야 급당 급식당본 아아 응 나 나중에 고등학교 가니까 그때 가니까 다 급식하더라고 다 급식하더라고 고등학교 말해 어 산 역사의 산증인이네요 진짜 그때까지 어 멋있다 매점에서 매점 뭐야 전보 햄버거 사먹고 전보 햄버거 나 솔직히 학교 밥 맛없었어 나 진짜 맛있었어 우리 학교 밥 우리 학교 식권 같은 거 맛없는 거 나온 날에 친구들 때 식권 팔고 그랬었는데 우리 학교는 진짜 리얼 연금술이었는데 연금술 치킨마요라고 나왔는데 그 식권에 사는 애도 있어? 치킨마요라고 나왔는데 무슨 아니 야 사라 이런식이 하면 사던데 찐끈끈이 수액 같은 밥이 나왔었어 야 사라 하면 산다고? 아니 오늘 밥 맛있다고 구라 치 아니 밥 맛있다고 구라 치는거지 그냥 야 사라라면 그게 뭔 밥을 맛있다고 구라로 치는거야 아 감사합니다 경배가 아니라 아니 밥 맛있다고 밥 먹고 그리고 반값을 파는거야 식권을 나 때는 그 식권을 안팔고 그걸 팔았어 그 버스표라고 있었거든 버스표 아 350원 250원 형님 삥 뜯었잖아요 버스표 그거를 친구들한테 3장 주고 10권이라고 먹고 형 솔직히 버스표 복사해가지고 썼어 안썼어 버스표 복사 안했지 그렸지 반 찢어가지고 한장같이 썼어 안썼어 아냐아냐 그렇게 어렵게 안살았고 그냥 그렸어 심심해서 형 그거 형 버스 탈 때 오라에 있었어요? 아이씨 아기 때 어 와우 완전 아기 때 내가 기억이 희미한 그 상태일 때 오라에 있었어 근데 나 덩크 덩크는 해봤다 어렸을 적에 한번 덩크는 뭐야? 덩크슛? 덩크 한번 했었어 덩크가 뭐야 덩크슛?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데 200원 모자라가지고 덩크가 뭐야 아아아 존나 세게 던졌다고? 어어 그게 뭐야 시발 덩크 덩크 아 버스에다가 덩크 덩크가 뭐야 덩크 덩크 슬램덩크야 나 뭔가 했네 나도 덩크 덩크 덩크가 뭐지 내가 아저씨도 덩크 다 아시는데 봐주시는 거야 알겠지 하는 일이 그런건데 아시지 덩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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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덩크 덩크 셀 데이터 맥워 덩크 히 셀 아니면은 그 친구랑 돈 합쳐가지고 둘이 내면서 한 번에 쏟아붓는거야 존나 세게 아저씨가 약간 어이없다는 투로 얼굴을 한 번 쳐다보지 않아? 그니까 둘이요 하면서 돈 돈 뭉땡이를 존나 세려넣는거야 둘이요! 아맞아 옛날에 어이없게 쳐다보던데 5천원짜리 모르고 냈는데 아저씨 맞거야 무슨 야 5천원짜리 내면 앞에 아맞아 5천원 넘으면은 진짜 5천원 넘으면은 받아야돼 그 사람 돈 넣는거 내가 받아야돼 에이씨 하면서 저 죽이실려고 그러더라고 아니 나는 5천원짜리 냈더니 어 앞에 서있으래 들어가지 말고 서있으래 앞에 들어오는 사람중에 현금갖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한테 받아서 어 맞아 어 나 돈 거더래 나한테 그래서 돈 거뒀지 사가지고 학생 어디까지 가 그래서 어디 어디까지 가야 앞에 서있어 계속 서있네 사람들이 현금 안내고 토큰내고 계속 표내고 하루 쟁이 서있었네 나중에 아저씨 분노에 500원 존나 쏟아내 야 추억이다 야 맞아맞아 여러분 우리 맵 한번 보세요 드래곤볼입니까 아 차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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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차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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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생시바드 근데 원래 스코드에서 혼자 다니는게 더 안전해요 O deseo 무すごい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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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향도 성공 확률이 몇 파어던데 슈퍼점프 무조건이지 아 진짜? 내 키보드가 맛이 갔나? 동시에 누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 W키를 누르고 있어? 그치 W 누르고 있으면서 스프트랑 C키를 동시에 누른다고? 그치 그치 음 다시 해볼게 W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옛날에 오락실에서 그거 저 뭐야 손가락 바꾸면서 이렇게 쏘는거 있잖아 비행기 게임 따라라라라라는거 약간 그정도 템포로 좋네 빠르게 스페이스바 누르면서 C 따락 아 가공길링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야 참 저거 잘만들었어 저거를 원래 100만원짜리로 만들라 그랬는데 2800원짜리로 만들기 오늘도 엄청 덥겠지 밖에 오늘 낮에 엄청 덥던데 머리 다 빠져 같이 말고 약간 딜리 뭔소리야 이렇게? 이렇게 눌러라고? 봐봐 봐봐 노지야 들어봐봐 들어봐 들어봐 이렇게 다시 봐봐 이렇게 들어가 방백하고 맛있는거 사주냐 어 타라 오늘 올래? 아니 아 그래 어렵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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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월세부터 좀 메꾸고 아니 월세말고 니가 나 맛있는거 사준다 했잖아 그니까 돈이 있어야 사주지 너 그 돈다 어디갔어 그때 오라 그랬잖아 그때 뭐 어떤 돈 아 그때 다 식기세척기 사고 세탁기 사고 했어 야아 너 다 집에 식기채척기가 있어? 원룸에? 아니 원룸이 아니라 여기는 작업장이고 작업실이고 찬양은 차에 있어? 원룸에 온게 아니라 집에 집식기세척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너가 산거야? 응 왜 너가 사 그걸 왜 내가 사면 안돼 아 그것도 그렇네 효자다 효자 조작업 효자 조작업 근데 내가 그 경험한 바로는 내가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약간의 손은 빌리는게 좋아 그래야지 궤도에 빠르게 올라갈 수 있어 응 맞아 아 사주지말라고? 사주지말라고? 어 어 어 어 어머니 아버지 가 내가 어느정도 여유있다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나의 ㅈㄴ 아 맞아 그런거 있어 음 그러면 그런것도 있고 매력이 작됐네 어 음 그렇지 이제 뜯기기 시작하는거지 흐으으으으 아니야 아니야 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통장장고 보여주고 있어 응 어 냉장고 고장났다 그럼 그러면 음 네 냉장고요 효자 조작업 어 냉장고 바로 바꿔줘 쇼부 뭔거지 쇼부 뭐 효자야 제발 야 지랄 아 말도 안돼 아 말도 어 됐다 아 이제 쇼다 이제 합칠게 음 버거형 미안한데 5탄 있을까 야 야 오면은 쏠게 내가 아 아 와 나 지금 무슨 자기장의 레드존이냐 아니 자기장 안하고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 자기장의 레드존 거의 그거야 그 애야 지금 그냥 한명 애 오 존네 맞구요 어 노지 뒤져 이거 응 오른쪽 애들 많아? 야야 총 쏜다 야 내 따라오면 안돼 어어쾅 뭐야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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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따라오면 안돼 어어 어어 써습 와아 나 차 터질 뻔했어 와아 밖이 나 이쪽에 태우러 나와야 되는데 오케이 3명이야 3명 어 아니 아이템 같이 스쿼드 하면서 총 음리 없다고 말하는게 beni 쟤인가 fine 하아... 이거 좀 죄지 이거 아니 생각을 해봐 조금 좀 아니 원이 이모양인데 나 정말 싫다 어 정말 싫다 아니 우리가 붙어서 파밍한 것도 아니고 아니 인... 아니 파밍 못한게 죄가 아니잖아 그래서 물어보는거잖아 대답해주잖아 누가 뭐라 그랬어 나와! 어라운 사람 데려왔어 어라운 사람 데려와 죽여발라니까 누가 뭐라 그랬어 하아 쟤네 저기 무슨 이상한 박스에 가서 야 그쪽으로 이동중 노지 있는대로 세명 쟤네 세명 다 거기로 가고 있어? 군넨 내가지 한번 탄거 같은데 언덕을 넘어가는건 아닌거 같고 그냥 혼자서 없는척 해야겠다 없는거 없는거처럼 해야지 어 간다 노지야 그쪽으로 간다 세명 총 막 갈면서 너 죽일라고 오케이 너방향에서 아마 S나 S2 방향에서 오고 있을거야 산등성이 밑에 아 오케이 그러면은 쏜다 내가 쏘고 있어 내가 쏘고 있어 세대 맞췄어 오 누정 나이스 오 누정 두명 기절 채권이야 이 새끼 BKP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이스 컷컷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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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블레시네 아 세블레시네 아 세블레시네 한 번에 다 하셨나보네 여기도 하셨는데 아 na na... 아 형님 어딜 мы 총 40,000원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리액션 Deeb 리액션 deux 스플래쉬님 짜짜짜짜짜짜짜짜 살아있네 스플래쉬 시체 어디에 있었지? 시체 어디에요 형님? 스플래쉬 데미지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시체 어디야 어디 아 저 있구나 밀어버립니다 어 미세요? 오 나와나와나 여기 아닌데? 하나 더 있는데 뭐야 어디야 야 노지야 이런말하면 형이 좀 뭐같이 보이겠지만 5탄있냐? 5탄? 나 5탄 38개밖에 없어 5탄 150발 있어요 형님 갑니다 줄까? 형? 어 나 총 다줄까 총알? 아 어 그래 형 형 5탄 다 써 그럼 내가 AK 너 다줄게 대용량 SMG 대용량 있는 분 뭐 앞에 좀 껴져있어 2배율 필요한 사람 저요 SMG 대용량 필요하신 분 형님 음 SMG?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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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또 있다 보정기 여기 보정기 먹어라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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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었는데 나 나인데로와 나인데로와 AK 탄 7발인가 10발 있고 야야 여기 나 먹었어 소염기 먹어 어 찬밍조 나 나 저거 좀 탄 좀 아 5탄 여기 7탄 먹어 누가 7탄 7mm 형 5탄 여기 나 나 나 나 5탄 여기 아니 잠시만 누가 여기서 SMG 가지고 오는 사람 없어요 보거 형 보거 형 여기 나 SMG 있어 나 SMG 보거 형 여기 5탄 안 쓰면 나 좀 주라 나 SMG 쓰는데 칠탄은 어디있어? 아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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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탄은 어디있어 형? 칠탄은 어디있어 형? 다 버렸어 칠탄 한쪽에다 버려야 하는데 칠탄 여기 칠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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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아 노지형 노지형 스크스 쓰지 끝까지 내려 봐 끝까지 쭉 내려 봐 아아 확인 노지형 이거 두개 2배율 필요한 사람 2배율 아 오케이 땡큐 노지형 요거 요거 2배율 여기다 떨궈놓게 필요한 사람 먹어 이거 오케이 땡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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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니다 U proceeds tl 어케 여기.. 갸머리 판? M4? 여여 여기 내가 버려놨었어 캐머리판 거기 버려져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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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와봐 여기 여기 나있는데 오케이 오케이 가까운데? 포친키 엔딩 고고고 아 이런거 한말 못 받는다고? 여기쪽은 복불복인게 그건데 팔각정인데 앞에 논밭이여가지고 만약에 이쪽 안걸리고 다른 데로 어만데로 걸리면 그냥 다이야 구상 하나나 두개이신 분 저 구상 난 아예 구상없어 차라리 내가 하나줄게 나 다섯개있어서 가서 나눕시다 음 나눔좋아요 어 내가 보조무기가 없는데 나도 없으면 저 여기다 저 여기다 좀 세워주실래요? 아 너 나갔다가 그냥 뒤지니까 여기 계세요 사장님 보고형 구상 있어? 감사합니다 어 여기 4배율있다 2랩 뚜껑있고 구상 어 나 구상 다섯개있는데 필요해? 아 4배율 아 나 있어서 있어서 줄라고 여기 여기 2랩 뚜껑 나 좀 줘 나 좀 줘봐봐 그러면 보이소우 뭘달라고 여기서 포챙키 나오는거 누가 봐줘야될텐데 4배율 어 4배율 갖고있고 앞에 소음 끼고 있는 사람이나 나 4배율 4배율 줄게 4배율 줄게 오케이 노지형이 보면 되겠네 응 내가 이쪽 볼게 내가 여기 애니방향 볼게 하나 먹었는데 하나밖에 없긴 한데 하나 더 하나 먹었는데 하나밖에 여기 이거 이거 음료수 못 먹었는데 하나 줄게요 어 잠깐만 이제 왜 안될까 차소리나는거 같은데 비행기인가 아 찼다 찼다 차차 정면 S S 나 있어요 뒤에 한마리 들어갔구요 오케이 잡았구요 나이스 오케이 차밍주 저거 먹으려고 뛰어가는거 봐봐 나 아니야 차량이야 차량인데 저기저거 차 옆에 한명있어 어디야 차 옆에 차 뒤에 차 뒤에 차 터트려봐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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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뒤에 어 우리 총 쏜다 우리 총 쏜다 어 뭐야 나 맞는데 어 N이 뒤쪽이야 N 어 N쪽인데 아아 아 헤드샷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어차피 헬멧이 있으니까 응 응 노지야 좀 더 안으로 들어올래 일로 어 어 어 저 집에서 쏘는거야 집에서 집? 집? 어 집 N쪽 약간 N이 NW쪽 집 아 와 와 레전드 레전드 어? 헬멧 어디갔지? 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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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집쪽에 보여요 집쪽에 보여 N이 쪽 집쪽에 한 대 맞췄어 형님 어 스크스 있는 사람이 쏘는게 낫겠는데 저거는 N이 쪽에 집이 어딨어? N이 쪽 저기 그 체육관 같은 데 있잖아요 저기 2층에 빼꼼빼꼼 거리거든요 와 와 확인 확인 2층에 있지? 어 2층에 있어 확인 확인 나 봐 나 봐 나 봐 어 이쪽 이쪽 어 뭐야 나 어떻게 맞춘거지? 언덕 쪽에 있다 언덕 쪽에도 있어 언덕 쪽에 와 탄 모양이 언덕 쪽이야 집 쪽에서 집 쪽에서도 쏜다 이거 아 저기 저기 S 방향 언덕 꼭대기 S 방향 언덕 꼭대기 파주세요 어 어머니스 일단 어 어머니스 들어갔어 어 다 여기 본다 다 벌집 됐다 여기 가만히 우리 안싸우고 놔두면 지들끼리 싸울거요 오 스크스 잘 맞추네요 나이스 또 있다 나무 뒤에 기절 킬 어 나이스 나이스 한장아 고킬 한 명 죽였어요 한 명 죽였어 잘 털었어 잘 털었어 알차게 털었어 알차게 털었어 어 뭐야 아 나 나 형이 쏜거야? 어 내가 앞에 쏘고 있는데 지나가가지고 맞았어 바퀴벌레 같은 생존용으로 살았다 아 나이스 드링크 좀 있으신 분 저 지금 와야되잖아 문 열어줘 문 열어줘 와아 창고에 있는 애들 와야되잖아 문 열어버려 뜬다 뜬다 S S 195 나무 뒤에 숨어있어요 S 195 어 물어 쏜다 애들 버기 덕이 타고 도망가요 도망가요 코침키쪽 야 5탄잎있냐잖아 아 5탄 네 좀 드릴게요 60바 5탄 40배밖에 없네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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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195만 볼 때가 아닌데 오탄 남는 분 나왔어 S S S S 나무 어느 나무야 왔어 S만 보지마 S만 보지마 S만 보지마 S만 볼게 아냐 지금 오른쪽을 더 많이 봐야 돼 E를 봐야 돼 E 누가 문 열었어? 내가 차 소리? 차 소리 SW 얘네 어디 갔냐? 저 앞집에 있던데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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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 애들 한 마리 아 총알이 없네 집에 있던 애들 버기 타고 갔어요 버기 타고 포칭키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버기 타고 간 거 보니까 두 마리였던 거 같애 와아 아 뭐야 이거? 뭐야 노지야 너 일어서면 머리 날아간다 하아 아 아 오토바이 타고 도망간다 보급에서 노지 형 나랑 스쿱을 다 볼래? 나 8배율인데 S 나무의 S 나무의 머리 8배율 8배율 여기 떨궜어 일단 성형 4배율 어 저기 앞에 있는데 앞에 있는 데까지 좀 가야될 것 같은데 형 S 나무에 머리 튀어나와있는데 한번 확인해볼래? 어 아니야? 클리어 오른쪽 나무? 아니야? 저기 뭐 저기 저게 나무가 아니야 아니 저게 머리가 아니야 나무야 나무가지 걔야 오른쪽으로 돌았어 어 자기장 이제 바뀌어가지고 쟤도 돌아야되거든 210이나 SW쪽으로 갔고 우리가 여기서 나갈때 지금 이 도로 건너서 저 맞은편 거시기로 가야되는데 저기 뭐있나 아 여기까지 가야되는데 지금 여기 어? S 나무에 기어간다 아 S 나무? 아 확인 오케이 키자 나이스 도망갔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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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야돼 흠 산청석이 기절이라서 산청석이 기절이라서 산청석이 뒤쪽에 있는거야 쟤네 어 기절이었거든요 여기 이 관 옆에 근처에 쪼로록 있잖아 어 쟤네 지금 뒤쪽에서 또 오는 애들이랑 싸운다 어 청석이 들려요 네 이 앞쪽 242m 언덕 위에는 없겠지 일단 SE쪽 150 방향은 지금 언덕 보이진 않고 음 좋아요 쟤도 어차피 나와야되가지고 올거야 150 150 아 나 오탄이 얼마 없다 25발밖에 없어 3등 내려갔어요 어 대가리 대가리 제가 와야되는데 자기장 때문에 와야될까 어 오른쪽에 오른쪽에 S쪽 S쪽 나무 한마리 지금 언덕에 한마리 어 봤어 봤어 S쪽 나무 한마리 컷 한마리 더 저 앞에 한마리 더 아 그 나무 어느 나무야 어느 나무에 있어 나무 뒤에 가렸어 아예 지금 어 나무 뒤에 안보여 지금 아니 풀수벨 애들 내려올거야 이제 밑으로 자기장 좋아요 몸 좀 사리고 있어봐 아 저 탄 좀 있으신 분 혹시 뭔 탐 나 지금 120발밖에 없는데 5탄 아 저기 조개 저기 존네 기어다니네 애들 어디어디어디어디어디 여기 지금 세명 기어다니잖아요 W 방향 W 방향 W 방향 이거 스나가 잡아줘야돼 W 방향 어 세명 기어다니잖아 어 확인 끝 끝 끝 나이스 나이스 저 위에 있다 NW? 어 그 NW 띠잖아 어 255 오케이 찬양 우리 어 거기 보고 있어 뒤돈는 애들 우리 오른쪽에 하나 있는데 트깃다 트깃다 오금전에서 전 안 하고 있어요 아 시체구나 아냐 못 봤어 아냐 저기 지금 나무 뒤에 있어요 저 보이죠? 255 다 그쪽 보지 말고 한 명 오른쪽 좀 오른쪽이요? 오케이 아 너무너무너무 쟤네도 숲 쪽에 숨어있거든 지금 지금 285 285 285 285 앉았어 숲에 숨어있어 나왔다 띈다 띈다 아 봤어 봤어 아 다른 애가 죽였다 다른 애가 오케이 뒤졌다 처음 봐 차 차 차 차 차 차 어 오케이 끝 끝 끝 끝 나이스 아 저 저 저 앞에도 있다 저 앞에도 있다 어디 어디 저기 저기 255 255 255 255 어 어 왼쪽 위에 SW 언덕이 255 우리 빼고 셋 우리 빼고 셋 오케이 어 잡았어요 우리 빼고 둘 오케이 오탄 있어 빨리 내려가 오탄 여기 아 아냐 됐어 됐어 이제 벡터 있으면 돼 아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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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디 있어 고판 아 쟤 쟤한테 스나 소음이 스나다 조심 오케이 해우소 해우소 과거 아니냐 저거 앞에 있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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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어 어디야 어 나이스 두명 두명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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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명이야 이거 다 쓰고 다 쓰고 다 써야겠다 이거 어 엔사운드인데 쿠쿠기 아 오케이 오케이 연막 우리꺼야? 내꺼야 연막? 야 미친 세 곳은 다 깔아주면 어떡해 웹쏭 어 여기 있다 잡았어요 오케이 해우소였어 해우소 해우소였어 해우소였어 나이스 아 이 원승 싫어요 캬 아 나이스 야 낫해 6킬했대 6킬 아 너무 잘한다 우리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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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우리 팀 너무 잘해 매력에도 잘하네 매력에도 잘하네 매력에도 잘하네 난 너무 좋았어 다들 응 너무 좋았어 잘했어 감사드립니다 눈이 너무 좋았어 다들